달리! 왔어? 아, 권아 배고파 강수 누구야? 아, 얘 혜민이 이동수업 같이 듣는데 끝나고 같이 왔어 그렇구나 안녕 안녕 아, 안녕 근데 너 처음 붙는 거 같은데 전화 갔어? 어디서 왔어? 얘 용파고에서 전화 갔대 아, 그래 아, 뭐야 또 용파고야? 임주, 저번에 너 끌고 갔던 놈들도 그 용파고 씻기 드렸잖아 아, 진짜 짜증나 아, 근데 주경아 너도 전화 갔잖아 어디서 왔대지? 아, 말해준 적이 없나? 어, 그러네? 듣고 보니까 못 들은 거 같네? 임주, 너 어디서 왔어? 내가 좀 멀리서 와서 저기 저기 너, 나 몰라? 전에 학교에도 임주경이라는 애 있었거든 닮은 것 같아서 진짜? 임주, 너 설마 용파고에서 왔어? 아니 아니 나 너 몰라 뭐 얼마나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용파고에서 전화가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마 아, 그래 미안 아, 미안 뭘 또 그렇게까지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주 주릉아 많이 아픈 거 안녕 안녕